아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WKB의 최고의 스타 미래를 질물진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아니죠 현재이자 미래 10년에 한 번 아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 박지수 선수가 벌써 이렇게 취재진을 둘러싸여서 제가 지금 뭐 할게 없어요 지금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기자가 몇 명인지 자 오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인터뷰 잠깐 할 수 없게 아니요 그건 아닌데 비슷한 거예요 올 시즌 저희 KT랑 같이 뛰잖아요 KT랑 어떠세요? 작년에 KT가 신한은행이랑 플레이오프에서도 KT때문에 되게 애를 먹었는데 저희 팀에 와서 너무 고맙고 이제 저걸 안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워낙에 에너지가 넘치고 분위기도 정말 잘 끌어 올려주고 하는 친구라 되게 기대가 되네요 올 시즌 올 시즌 특별하게 해보고 싶은 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선수가 너무 달라졌네 이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달라졌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Actual